네 안녕하세요 김연희입니다 자 지금 데이 1부터 이제 강의 낭독 연습을 시작하도록 할텐데 제가 좀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인강을 수도 없이 많이 찍었지만 1강에서는 막 다들 막 으쌰으쌰 막 이러면서 막 다들 의욕 넘치고 막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데 이제 중간이 넘어가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조금 이제 좀 의욕이 사그라들고 완강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슬픈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최대한 열심히 이끌어드릴테니까 저희 우리 데이 1부터 데이 50까지 한번 매일매일 10분 낭독 연습 저와 같이 한번 완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데이 1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뭔지 저희 내내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낭독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포인트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제가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문장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발음 포인트를 같이 연습하면서 낭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 1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Dan's alarm clock rings and he wakes up he gets out of bed he goes into the bathroom after using the toilet and flushing it he washes his hands he brushes his teeth shaves and takes a shower he dries himself off with a towel then he brushes his hair he gets dressed he makes breakfast and eats it then he leaves the apartment alright 자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분해하면서 이렇게 따라하기 쉽게 그리고 낭독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Dan은 알람 clock이 울리고 잠에서 깬다 부터 읽어볼게요 저희는 처음부터 말고 뒷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잠에서 깬다 and he wakes up 자 뭐하세요? 같이 따라 읽으셔야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and he wakes up 자 그러면 Dan의 알람 clock이 울린다 읽어볼게요 Dan's alarm clock rings 자 그러면은 Dan의 알람 clock이 울리고 일어난다까지 Dan's alarm clock rings and he wakes up 자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하나 둘 셋 Dan's alarm clock rings and he wakes up 자 여기에서 제가 앞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강조를 할 텐데 강조하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장음 단음 연음 그리고 강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wake up이라는 동사구는 동사구가 뭔지 이런 것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는데 뒤에 강세가 들어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wake up이 아니라 wake up 그리고 요게는 s로 끝나죠 주어가 he이기 때문에 wake up이 아니라 wakes up이잖아요 그럼 s가 뒤에 있는 up이랑 붙어서 연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wakes up 그쵸? 한 번 다시 읽어볼게요 wakes up 자 이거는 너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실 필요가 없는 게 앞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같이 할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he gets out of bed 자 한 번 다시 읽어볼까요 he gets out of bed 자 아마 따라 읽으시다가 어 이거 좀 어렵다 혀가 꼬인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 out of의 발음일 텐데요 out of라고 이렇게 사음절로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한국식으로 발음하시면 안 되고 out of 두음절이에요 out of 저 보시면은 t 발음이 뒤에 있는 of랑 또 연음이 생겨가지고 out of가 아니라 out of 자 같이 한 번 읽어볼게요 out of 자 한 번 더 out of 자 그럼 그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gets out of bed 자 오늘 제가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따로 낭동 연습을 하라고 문장을 몇 개 집어드릴 거예요 요거는 집에서 꼭꼭 연습해보세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숙제 제가 드릴 게 이 문장입니다 he gets out of bed 이 속도로 그냥 툭 치면은 나올 정도로 집에서 낭동 연습을 5, 5번이고 10번이고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을 쓰고 물을 내린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goes into the bathroom 자 one more time he goes into the bathroom 자 그리고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린다까지 읽어볼게요 after using the toilet and flushing it 자 물을 내리는 건 flush 한다라고 해요 flush 자 다 그럼 그 단어만 따로 한 번 읽어볼까요 flush one more time flush 자 after부터 flushing it까지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린다까지 다 같이 한 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after using the toilet and flushing it 자 다 같이 한 번 더 하나 둘 셋 after using the toilet and flushing it 자 그는 손을 씻는다 읽어볼게요 he washes his hands 자 washes his 라고 할 때도 연음 처리가 생기는데 s 발음 주어가 he잖아요 그래서 s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washes his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를 h로 연음을 처리해서 shiz 발음인데요 washes his 자 같이 읽어볼까요 he washes his hands one more time he washes his hands 자 요 똑같은 연음이 다음 문장에도 나오니까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는 이를 닦는다 he brushes his teeth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음이 여기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washes his 할 때 연음하고요 brushes his 할 때 발음하고 똑같아요 brushes his washes his 그렇죠 자 연습해볼까요 he brushes his teeth 그리고 면도하고 샤워를 한다까지 shaves and takes a shower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shaves and takes a shower 자 그러면은 그는 타월로 몸에 물기를 닦는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he dries himself off with a towel 자 조금 어렵죠 저 어려운 문장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문장이면 제가 숙제로 드리겠죠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문장하고 이게 두 번째 오늘의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이거는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계속 낭독 연습을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해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들려드릴게요 he dries himself off with a towel 자 이 발음이 어려운 이유는요 여기도 연음이 두 가지가 들어가서 그래요 dries him 할 때 zim이라는 연음이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himself off self off 할 때도 연음이 생기죠 그래서 dries himself off 다시 한 번 더요 dries himself off 자 이 문장을 낭독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요 이 단어 세 개 있죠 dries himself off 이 단어 세 개부터 연음을 연습하시고 그게 익숙해지시면은 뒤에 그리고 끝에 단어들을 붙여가지고 he dries himself off with a towel까지 한꺼번에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세 단어부터 읽어볼게요 dries himself off 그 다음에 주어하고 다 붙여서 he dries himself off with a towel 자 이거는 집에서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빚는다 then he brushes his hair 그 다음에 옷을 입는다 읽어볼게요 he gets dressed 자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한다 자 식사를 한다부터 읽어볼게요 eats it eats it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eat 먹는다 하고 그거 할 때 eat는 발음이 장음하고 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at는요 한국어로 그냥 이에다가 시옷받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eat 자 하지만 먹는다 라고 할 때는요 앞에 이가 한 번 더 붙어요 그래서 이, 잇 장음입니다 장음 그래서 먹는다 eat 그리고 그거 그래서 그걸 두 개 합치면은 eats 자 한 번 더 eats it 자 그러면 아침을 만들어서 먹는다까지 한꺼번에 읽어볼게요 he makes breakfast and eats it 자 one more time he makes breakfast and eats it 자 그럼 준비를 다 마쳤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집 밖으로 나가겠죠 나가다 떠나다 출발하다 영어로는 leave 저 살고 있을 때 live 있죠 산다 할 때 live 단음이죠 그런데 떠나다 나가다 출발하다는 leave 장음이죠 아까 제 먹다 하고 그것도 장음 단음의 차이고요 떠나다 하고 살다도 장음 단음의 차이에요 그래서 live leave 오늘은 leave 발음을 주의하셔서 then he leaves the apartment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en he leaves the apartment 자 여기서 마지막 키포인트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단어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보니까 저 영어로도 아파트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파트라는 그런 3음절의 단어가 아니라 apartment 이란 2음절의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rd의 t가 분명히 스펠링에는 있는데 발음을 안 하죠 자 아파트먼트가 아니라 apartment 저 2음절이에요 자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apartment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는 그리고 집을 떠난다 then he leaves the apartment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제가 장음 단음 면음 이런 것들을 그리고 강세 이런 것들을 제가 포인트를 주면서 낭독 연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문장은 정말 집에서 낭독 연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매번 이렇게 한두 문장 그리고 가끔씩은 세 문장 정도를 제가 숙제로 숙제 아닌 숙제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꼭꼭 집에서 먼저 복습을 하시고 예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50강까지 한 번 같이 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